캄피돌리오 캄피돌리오는 로마의 일곱 언덕 중 하나이다. 카피톨리노라고도 불린다. 이 언덕은 로마의 일곱 언덕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으로 로마 신화의 최고신이었던 유피테르와 유노의 신전과 로마시청이 위치해 있다. 캄피돌리오는 로마의 신 사투르누스 에게 헌정되어 몬스 사투르니오스라고 초창기에 알려졌다. 원래 캄피돌리오라는 이름은 나중에 지어진 유피테르 신전에만 한정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언덕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고대어로 카푸든 머리 핵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은 신전의 토대 부분에서 사람의 잘린 머리가 나오며 확인되었다. 이곳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16세기에 이르러 원래 라틴어로 카피톨리누스라고 불렸던 이름이 이탈리아어 캄피돌리오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캄피돌리오 언덕에는 르네상스식 궁전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 궁전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이 디자인은 미켈란젤로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 계획의 일부이다. 영어로 수도를 뜻하는 캐피톨이 바로 이 캄피돌리오 언덕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